먼저 우드를 칠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실수 유형을 나눠봤는데요. 첫 번째는 멀리 쳐야 돼요. 멀리 치려고 하는 유형. 어떻게 될까요? 찍어내릴까요? 맞아요. 찍어내리고 가팔라지고 임팩트 순간에 어떤 동작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띄우려고 하는 거. 띄우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? 몸을 들어올리면서 오히려 탑볼이나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. 또 한 가지 마지막 유형으로는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임팩트 순간에 몸을 멈추고 팔로 어떻게 맞추려는 동작.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정확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우드가 점점 어려워지실 텐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형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? 직관적인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제가 준비한 두고가 있는데요. 아주 간단한 도구입니다. 넵킨. 넵킨을 바닥에 놓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비교구리네요. 먼저 넵킨을 이렇게 퉁퉁 내리쳐보세요. 절대 다운스윙을 퉁 이렇게 내리치는 느낌이라고 해서 리딩 엣지로 찍어내리고 어깨나 팔이 궤도를 변경할 만큼 이렇게 다운스윙에 힘을 줘서 내리치는 게 아닌 밑면을 퉁퉁 이렇게 내려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연습 스윙도 한번 보여드리면 밑면으로 확실히 눌리는 느낌이 좀 들죠. 이런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. 넵킨이 뭔가 임팩트 존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밑면으로 내려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넵킨을 이용한 클럽을 잘 떨어뜨리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쉽게 구할 수 있는 넵킨이라 따라해보시기 쉬울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우드를 칠 때뿐만 아니라 아이언 샷을 할 때 또 정확성을 요하는 샷에서 어떤 근육을 쓰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광배근을 씁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연습 방법은 광배근을 이용한 다운스윙의 회전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자 먼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팔꿈치에 클럽을 꽂은 상태에서 맥스윙 그리고 임팩트에 멈춰볼게요. 자 더 빠르게 보통 스피드를 더 빨리 내려고 하다가 임팩트의 타이밍을 잃거나 몸을 들어 올리거나 또 어깨를 쓰거나 이렇게 스피드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몸의 이 옆면 광배근을 사용해서 다운스윙을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자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은 클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똑같은 느낌입니다. 전완근을 옆구리에 반 정도 붙여주세요. 이 상태에서 맥스윙으로 갔다가 다운스윙을 회전 오른쪽 어깨가 턱 아래로 올 때까지 머리는 고정하고 회전해줍니다. 좀 빠른 스피드로 하는 게 좋을까요? 빠른 스피드로 해야만 이 등의 타이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아이언 샷뿐만 아니라 우드샷, 드라이버, 어프로치에서도 이 근육을 사용한다면 어깨와 손의 개입을 좀 줄이고 몸통 회전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광배근의 느낌으로 연습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맥스윙 탑에서 보통 몸을 막고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려는 동작에서 몸이 멈추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스피드, 방향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회전할 때 오른쪽 광배근으로 몸통을 열어준다. 일단 막힘이 없어 보이죠? 여러분들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연습 방법이 이렇게 몸이 들리는 골퍼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보통 아마추어 골퍼들이 불안한 클럽을 칠 때 계속 안 맞다가 한번 잘 맞을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할 때 잘 맞잖아요. 그렇게 몸 움직임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좀 일정하게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연아나우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네. 먼저 첫 번째 연습 방법 넵퀸을 내려치는 연습 방법 그리고 옆구리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퉁퉁 내려치는 느낌으로 넵퀸을 먼저 몇 번 퉁퉁 내려쳐 보세요. 네. 퉁퉁 내려쳐서 네. 밑면이 다 느껴지나요? 네. 좋습니다. 밑면 전체가 떨어지게끔 연습수윙 한번 해볼까요? 날아가도 괜찮아요. 리딩 엣지가 아닌 밑면 오! 너무 잘하셨어요. 다시 한번 퉁퉁 내려쳐보고 네. 지금 우리 공장자님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. 연아나우서가 평소에 저는 몸이 들리면서 공이 안 때려지는 네. 공 위를 치거나 공 위로 지나가는 맞아요. 형태 근데 지금 이 연아나우서가 보여주는 이 동작이 아마추어 골퍼들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동작 어깨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 손목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. 아! 네. 맞아요. 맞아요. 손에 조금 이렇게 낮춰진다는 느낌 네. 어깨나 손에 경직이 있으면 안 됩니다. 퉁퉁 낮춘다. 훨씬 더 좋네요. 네. 퉁퉁 내려친다. 네. 몇 번 퉁퉁 내려쳐보고 그리고 이 느낌을 연습수윙으로 네. 맞아요. 어깨에 힘을 좀 더 뺀 상태에서 퉁퉁 이렇게 되면 탑볼을 칠 수가 없습니다. 퉁 오우 쓸리는 소리가 제가 안 나는데 네. 쓸리는 소리가 나네요. 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. 나본 적이 없어요. 우드는 특히 잡으면 계속 헛스윙하듯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이 됐었는데 바닥이 느껴집니다. 너무 쉽게 밑면을 내리친다고 했을 때 떨어뜨리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보통은 헤드를 떨어뜨려야 된다. 임팩트를 좀 더 퉁퉁 내리쳐야 된다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이시죠? 리딩 엣지가 공을 향해서 내려치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 밑면 전체를 쓰게 되면 확실히 좀 완만한 원을 안정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오우 굿샷 굿샷 사실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드샷이 좀 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두 가지 연습방법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연습방법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요. 이 점 잘 연습하셔서 필드에서 우드를 멋지게 치고 또 사람들이 불화할 만한 우드샷 하시길 바랍니다. 어렵기만 한 우드 이제부터 쉬워질 수 있습니다. 공을 리딩 엣지가 아닌 클럽헤드 밑면 전체로 퉁퉁 내려치고요. 다운스윙 시 손이나 팔이 아닌 광배근을 이용해주세요. 기 content 해 objectives 하시길 바랍니다. 퉁م 그럼 conclusion The Moon